저쪽은 죽기 시작! 고장! 뒤로 못났다! 나 완전히 안주한다고! 안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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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이제 개가 된다! 내 몸에 갈려버릴것 같아! 어머! 어머! 으어! 으어! 으아아아!!!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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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우리 추는 화? 지금 이것이에요 쥬커드? 어허.. 뭐 가야줘 쥬커드명.. 갈데가 없어 그 payoff? 미라마 쥬커드는 갈 데가 없어 몇릉 떨어지냐 아... 한명... 엥? 엥? 한명? 응 졸카드요? 무기 먹었다 샷건 먹었다 내 쪽으로 온다 아예 두명? 명이야? 총...총 줄 시간 어! 총 안 좋아졌어 위에 있다 2층 어! 쏘리! 어? 통수가 왜 이렇게 시원하지? 어? 내 통수... 아... 뒤쪽 뒤 뒤 뒤 뒤 뒤 뒤 뒤 어?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위다 위 아 잠깐 피 좀 아이 통수 시원하다 어 뭐야 펌프샷건 20발이야 어? 펌프샷건 펌프샷건 탄창이 20발이네? 왜지? 20발이 장전되어 있네 펌프샷건 AK펌프인데 AK펌프? 뭐지? 개 간지나게 생겼는데? 뭐지? 이거 펌프샷건처럼 나간다? 어 어떻다 뭐야 이게 집안에 존버가고 있네 2층에 음... 그런거 같은데 그냥 굳이 무리해서 올라갈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동하죠 산말템 들어가죠 피쳐할 곳도 없다 싸워서 얻어야겠다 어 프레임 떨어지는거 가봐 저기있다 210방향 집 나왔다 오른쪽 210방향 앞에 어 그 도로 건넌다 그 2층집 도로 안 건넜고 하얀색 2층 즉 그... 상자 3개 2층에 쌓여져있는 210방향 210방향 그쪽 방향에서 200방향? 하얀색 2층집? 음 하얀색 2층집 들어갔어요 이뚝 하얀색이 이뚝기네 한 명 들어갔어 어? 공장 센터쪽 공장 나오겠죠 총소를 돌렸으니까 나갈거야 나갈 때 잡으면 돼 오른쪽으로 돈다 나왔어요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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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삼겹살 당근 콜라 한 병 샤오 샤오 한 동식 면도알 아유 호라니 그 나한테 백은 안짜고 백은 나한테 그걸 왜 백은 안짜고 백은 메모장 아니에요 메모장 메모장 키지마 어 한 명 나왔다 280방향 공장 나와서 왼쪽으로 가는 중 좀 더 앞에 붙어서 건물 들어갈게요 갈게요 빨리 뛰어서 아파트 먹을 수 있으면 먹은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야지 그럼 조금 늦은 것 같긴 한데 가볼까 아파트 파밍이 돼 있다 어? 280방향으로 보이잖아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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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 300 340 우리 본 것 같음 우리 쪽 보고 있는데 산 올라가려고 한다 303 330 왼쪽으로 산 올라가는 중 물통 끼고 어 확인 조조? 조조 오케이 공장 굿샷 오케이 굿샷 굿샷 있다 담벼락 끼고 담벼락 끼고 있음 340에 왼쪽 담벼락 끼고 있음 어 왼쪽 담벼락 끼고 있음 잠깐만 아씨 아 확인 아씨 다른 애가 개 쏘는 것 같은데 2명임 나 맞음 맞은 위치 모르겠음 그 담벼락 뒤에 있음 맞음 오른쪽으로 한 명이 도로 나간다 오른쪽으로 한 명이 도로 나간다 그 담벼락 한 명 끼고 있고 도로 쪽에도 한 명 있음 110 방향 도로 끼고도 그 페트럭? 버스? 뒤 어 확인 확인 봤어 몸 있는 뚝배기 있겠나 보구나 방금 우리 왔던 곳에도 한 명 더 있네요 한 세 파티 있는 것 같음 지금 안에 옥상 보다 내려가는 게 좋겠다 아 가비 그 폐 버스 같은 데 뒤에서 쏴요 계속 연다니는 쏘는 네 내가 봤어 어 담장 왼쪽 아까 난 눈쟁이로 말했던 담장 왼쪽에 있던 데도 있어 제가 선 거는 백방향 백방향에 한 두 명 세 명 정도 있는 것 같아 어 어 확인 이쪽 있놈 아아 아 저걸 왜 거기서 갑자기 왜 갑자기 앉냐 왜 쟤가 다 잡았어 아 이거 이쪽 이 두 코트가? 응 걔가 쏘면서 킬러고 네 개 떴는데 다른 앤가? 걔가 못 잡은 거고 어 왼쪽으로 뛴다 왼쪽 담벼락에 붙으면 300방향? 330방향? 아까 물통 왼쪽 담벼락에 붙었어요 물통 있는 담벼락 그거 그거 우리 아까지 붙을 거 같은데 정확히 붙으면 내가 가능하면 잡았을 텐데 한 명 화염병 화염병 다운 저 물통 뒤에 있음 물통 뒤에 있음 어 나 봤어 하얀 하얀 똑백이 있어 나도 봤어 아 이게 안 맞아? 아 이게 안 맞아? 나와 야 이것은 이것은 수루탄이요 흐흐 이것은 수루탄이요 어 뒤로 빼나 뒤로 뺀다 물통 쪽으로 빼고 있음 여기서 각이 안 보여 지금 체크를 했는데 어 보인다 잡았어 나이스 제가 백방에 보고 있으세요 아이고 드시고 오세요 동쪽으로 많이 가야되죠 차타고 무조건 가야겠네요 멀 멀다 걸어가기에는 진짜 안싸고 쭉 가야되고 아니면 차 무조건 가야되 괜찮아 이번까진 괜찮아 이 다음꺼까지 쭉 뛰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전투 안하면 이 다음꺼는 진짜 멈추면 개아파서 절대 전투가 이루어져도 싸움이 안됨 어 산위에 있다 80방향 산 꼭대기에 두명 보임 쟤들 무시하고 가야됨 아 우리 뒤에 차 있네 차 때문에 우리 볼거 같은데 쟤 카우팔 말고 한명 더 돌았음 이거 자기장 5초 남았거든요 5초 남았음 작은차 됐다 그냥 차 쏘지 말자 가자 차 쏘면 안됨 절대 안됨 근데 위에 봤어 70 80 방향 쟤 나봤어 나 쟤 나봇네요 한명 개피 한명도 기절 걔들 두명은 기절 아까 그쪽에 두명밖에 안보이겠는데 저놈들 차 멈췄어 아 차 같은 파티인가 보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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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개아픈데 갈 수 있으려나 와 진짜 개 바글바글하게 올라오는거 봐 오른쪽에 자기장 안에 잡음 자기장 안에 잡음 들어가셈 들어가셈 나 자기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다 잡을게 뛰어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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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맞니 아 좀 빠져 주세요 좀 한명 더 남은거 아님 어 한명 더 남았어 근데 우리가 반대편으로 가야되거든요 아 저기 한명 뛴다 10방향 쟤가 같은 파티가 뛴대 나 송기니까 내가 송기 아니다 아니다 다른팀이다 다른팀이야 두명 이상이요 두명 보임 일단 아까 나 N방향에 걔는 두명있는데 걔 한명도 못 죽여놨어 조심 그냥 이 바둑파트 갈면서 올거야 이제 아 자리 별로 안좋다 걔들 쪽으로 가야됨 걔들 쪽으로 가는게 안전함 여기 들어가면 양각자리인데 내 자리 지금 양각자리거든요 별로 안좋음 지금 스크스 쏘는 애랑 아까 걔들이랑 걔들이랑 걔는 스크스쪽으로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응 스크스쪽으로 돌아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여기 뒤에 카우팍 오우 우리보고 쏘고있다 원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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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바로 앞에있어 110 110 110 한스쿼드 누자 뒤로 부탁한다 쏜다 달려 달려 야 누자 괜찮아간다 어머어머 음 하 하 야 어 게임 멈췄어 깜짝이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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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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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뭐하는 놈들이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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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1 대 4 아니야 1 대 4 아니야 지금 쟤네 쏘는거 보니까 응 나도 뻘지도 했는데 중간에 어 하하 세명이 왜 돌아와 왜 아니야 아니야 이거 눈쟁이 눈쟁쟁이 잘했어 알 수 있어 어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저기가 나머지 파티 끝인거 같은데 네명이서 네명인데 총선소리가 양쪽에 두개씩 들린 느낌인데 어허 아 아 어 1 대 2 어 1 대 2 어 1 대 2 어 와 이걸 으아 하하 야 집착해 그럴 수 있어 앞에 앞에 있는 애 주시면 앞에 어 파슨 파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리 나빠 어 1 대 2 라는거 생각하면 자리가 나빠 얘들 오른쪽으로 돌아올수도 있단 말이야 일단 저기 한명 어 또 한찐다 닿나 닿대 닿았어 아니 닿을거 같진 않은데 닿 한명만 기절되라 아 아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먼저 자리 어 오른쪽 어 길이 오우야 한명 길이 오른쪽 돈다 나이스 안 돼 안 돼 안녕 어 왜 들이대 왜 들어와 1 대 1 하아 하아 눈 징 눈 징 눈 징 멋있게 북스스? 흐흫 뭐 뭐 던진다 10초 몇개야 도대체 어우 퍽 Tai 정... 오... 으아ㅏ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 이거... 으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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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ㄴㅏㅏㅏㅏㅏㅏㅏㅏ 깝이 괜찮다 괜찮다 여기서 너무 안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손 풀기 잘 했어 아 손 풀기 잘 했어 어 미치 미치 진짜 자기장 미치 개떡 같았는데 여기까지 온거 응 청포도 잘했어 얘는 다음 자기장 범위 이미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나와도 돼서 어 어쩔 수 없었어 아 이거 또 각이었는데 흐흐흐 에헴 아 괜찮아 또다 또 걸으면 해 그쵸 나무가 다이어트 했네 아 너무 너무 살 많이 빠졌어 나무가